마가복음 22번째,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 비유고 두 번째는 잘하는 씨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 씨의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등불 비유 잘하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먼저 등불 비유를 보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함이냐 등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 등불이 나오는데 등불은 빛을 말합니다 그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비추기위의 섬인데 어떤 사람이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뭘까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네이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두는 그렇죠? 그리고 재는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구가 이제 말인데 등불을 저 말 속에 둔다든지 아니면 아래에 두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상이라는 건 침대를 말하는 건데 침대 아래에 등불을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등경 등경은 뭔지 아시죠? 등경을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저게 등경입니다 저는 등경이 무슨 이렇게 가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이제 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을 비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메시지가 22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아멘 숨긴 것은 드러내고 비밀은 드러내고 숨긴 걸 나타내고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는 것 어떤 비밀은 예수님이 감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줍니까? 여기 이제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보금의 진리를 감추세요 그러나 보금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보금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금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 비유는 진리의 공개성이에요 진리의 공개성 하나님 나라의 공개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하는 시의 비유는 마가 보금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시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시를 뿌리는데 그 시가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가 시를 뿌리는데 그 시가 땅 속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시가 땅 속에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못 봐요 그러나 그 시는 자란다 안 자란다? 자라는 거죠 그 시가 자란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시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스스로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자연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씨가 뭐가 되는 거죠? 싹이 되고 싹이 난 다음에는 뭐가 이삭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만큼이나 유명한 비유죠 겨자씨 비유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뭐예요?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작지만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심기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데 이게 자라요 자라고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거 하면 뭐죠? 우리나라는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좁쌀 맞습니다 좁쌀이라고 그러고 또 저는 이제 콩알이라고 생각했는데 콩알도 크더라고요 좁쌀이 작고 그런데 겨자씨는 본분은 아시겠지만 좁쌀보다도 작아요 진짜 작아요 이 작은 겨자씨가 숨겨지면 커지고 자라는데 일반적으로 한 3미터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또 뭐냐면 다 작다라는 거예요 등불도 작고 치도 작고 겨자씨는 더 작고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죠 확장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매우 미약하지만 성장하고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어이가 굉장히 아주 아주 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되는 게 뭐는 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 외적인 성장 그게 무엇입니까? 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크기가 커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외적 성장만 있는 게 아니고 내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 내적 성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면 견고해져요 할렐루야 단단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외적인 성장입니까? 내적인 성장입니까? 네?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20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럴 때는 답이 뭐다? 둘 다 다 다 둘 다 다 해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외적 성장은 일단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몇 명이 세례받아요? 3천 명! 할렐루야! 우리 시민국에도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례 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점점점 줄어들어요 저희 교회 40명까지 제가 기억해요 한 40명 넘게 세례를 준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저 한 20여 명 1년에 한 41명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3천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여러분 남자가 5천 명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여러분 여성들하고 어린애까지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한 2만 명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120명이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3천 명이 세례받고 할렐루야! 남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30년 동안 400배 증가했대요 매년 22%씩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콘서트 대제 때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1200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점점점 증가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증가한 것이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대동강면에서 그냥 배에서 죽습니다 조선 땅을 밟지 못하였어요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는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1885년 4월 5일 그게 부활절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거예요 미국에서 배 타고 한 달 이상 고생해가지고 조선 땅을 밟는데 제가 또 하나 퀴즈 낼게요 이 조선 땅을 언더우드 아펜셀러 중에 누가 먼저 밟았을까요? 네? 이것도 둘 다다? 네 언더우드 두 사람이 누가 먼저 내릴까 그러다가 고민했었는데 그냥 언더우드가 내가 먼저 내릴게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밟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렇게 밟았는데 20년 후에 1905년에 교인의 수가 몇 명이 되느냐 9,761명이 된 거예요 네 2년 만에 그리고 이제 1906년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배가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만 명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줄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외적 성장이에요 저는 외적 성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물론 코로나는 예외겠지만 한 해도 성장하지 않은 해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외적인 성장만 있으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내적인 성장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 1재로 보니까 그때 제자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웠고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본질로 접근을 하게 되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지 않는 그 순간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의 시작은 누구냐면 성직자예요 원래 한국교회의 타락은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의 타락이에요 첫 번째가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타락해요 꼭 그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 수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자꾸 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늘리고 그리고 재산을 늘리고 기도원 교육관 세우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크기와 수와 규모에 의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32절인데 숨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까 뭐가 옵니까? 공중에 쇠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기만 크고 자기만 멋지면 뭐합니까? 그 나무가 산소를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들이 그 나무여서 짹짹짹짹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교에서 17장 23절의 말씀이 배경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맥향목 백향목 향기로운 나무 아닙니까? 그 향기로운 나무가 커져가지고는요 새들 각종 새들 뭐예요?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과 열방들이 와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막 피부가 지금 쭈빛쭈빛합니다 하나님이 아실러를 내가 기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사람을 품고 지역을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영향력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4등전 1장 8절에서 잘하는 말씀 우리 다 말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원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능력이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지역이 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지역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드러난 것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과 열방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지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증거됐을 때 로마 황실이 뒤집어집니다 황제들이 사러워질 거고 그리고 로마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죠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비하는 부도덕한 그런 사회인지 몰라요 그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성비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 세워요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회는 뭐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뭐라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아니 불과 2, 30시 전만 하더라도 사회가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의 좋은 걸 사회가 따라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좋은 걸 교회가 따라하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과학이나 문명이나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교회가 사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왜 신자들이 사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등불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와 유사한 것을 산상우선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국목 5장 13절과 14절이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까? 아 죄송합니다 14절 그 다음에 15절 사람이 뭐요?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경에 둔하네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빛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신 게 16절이라고 16절 말씀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아멘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뭐를 해요? 착한 행실 교회가 사회에 보여줄 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 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건물의 크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우리 교회 주차항이 이렇게 넓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 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까? 돈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돈이 많아 예산이 많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뭐 부자들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돈이 써야지 다니는 거야 나는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장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물론 돈 있는 장로들 필요하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돈 없는 장로도 분도 장로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돈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규모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사로 끝나는 사람들 목사도 사로 끝나는데 의사, 판사, 변호사 많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왜 의사가 없지? 왜 우리 교회에 판사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건가 1차적인 의미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 합시다 예수님 뭐라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해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해 나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예수님 드러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드러내는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그러한 도전의 메시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회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메시지더라 나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확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갑산은의 갑산 보금을 전하게 됐어요 이 갑산은의 갑산 보금이라는 말을 처음 한 분인 독일의 본헤포 목사님이오 이 본헤포 목사님은 목회할 때 나치 시대에 목회를 했거든요 히틀러 그래서 그 나치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감옥에서 그가 지은 씨가 그 유명한 선한 능력으로요 폰 구탱 메이텐인데 이 폰을 우리는 의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데 제 생각에는 의로부터예요 폰이라는 건 프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능력으로부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은 내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가 아니고 선한 능력으로부터 힘을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음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축이 하소서 이 고려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선한 힘 선한 힘이 예수 그리스로 말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 예수 그리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선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로 힘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보금이 증거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금을 전파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니까? 29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슬대나니 이는 추숫대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추숫대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금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신뢰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이 권위 목사이기 때문에 단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 21년 동안 사정축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열 수 있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선한 능력이신 예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카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금을 전하려면 별의별 일이 많고요 어느 날 불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아니 분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저는 여전히 선한 능력이 있는지로 믿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의 힘을 빌어서 그 선한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 보금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금 증거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